야, 얼른 집에 가! 오지 마! 오빠, 반말해! 야, 집에 들어왔으면 들어가세요! 이대매가 내가 팀을 안 한다며! 이대매가 내가 팀을 안 한다며! 충격스러운 성과 운동 누구들이 하고 있잖아! 자, 그만하고 빨리 가세요! 자, 들어가십시오! 김치! Seven хлебを 열어서 비대매 뒤트워 заがら, 아니라고! Then your two dog dad うんやруг! It's yours! They first have your defense! 이쪽に行こう! 경찰에 민간을 보호해야지 사람들이 말이야 경찰에 민간을 보호해 다녀오세요 경찰 경찰! 김상기 경찰 잘 모시고 다녀오세요 내가 내일 아침에 이재명 집으로 갈게 가 가지고 누구들의 문제점을 내가 지적 할게 매일 아침에 내가 이대면 집에 가서 그거들의 문제점을 내가 지적을 할게 김상진 청장 다음 청장은 다음 경찰청장 김상진이가 하라 김상진 다음 경찰청장 해라 콜렉스 콜렉스 김상진 청장 만들죠 콜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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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경찰청장은 김상진 청장으로 하죠 김상진을 차기 경찰청장으로 하죠